한국의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의 사우디아 한국의 사우디아 한국의 사우디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게 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라 들어가갑니다 배경음악 소리가 커가지고 틀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하는 비행기를 탔는데 되게 약간 우주선처럼 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 브이로그에 K-Cock in Saudi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7시간 정도 비행기를 할 것 같고 경유지에 가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또 2시간 정도를 타서 사우디에 도착하는 일정인데 제가 중간에 무엇을 하는지 또 경유지 4시간 동안 기다릴 때 또 무엇을 할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K-Cock에 가서 또 저는 비행 잘하고 경유지도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K-Cock in Saudi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에 도착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헤어메이크업을 했고요 제가 빨간 머리인 게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현장을 넘어가서 공연장을 넘어가서 리허설을 하고 공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K-Cock은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찍어볼 테니까 K-Cock 현장이 어떤 느낌인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하러 고고! K-Cock은 대기실에 도착하셨습니다 기회를 바꾸고 짠 K-Cock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저희가 리허설을 하고 지금은 저랑 산이랑 형준이 형이랑 MC를 가야 돼가지고 MC 옷으로 가 이거 띄웠습니다 MC를 하고 저희는 무대까지 맨 마지막 무대여가지고 무대되어가지고 MC도 잘 아까 리딩도 했고 해서 MC 잘 하고 오겠습니다 저희 AT분들 지금 새벽이긴 하지만 TV로 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연을 마치고 KCON 공연을 마치고 호텔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짠 방에 걸려있는 그림 사우디 KCON을 하면서 뭔가 더 한국 문화에 대한 힘을 더 느낀 것 같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KPO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은 나라에 KPOP이 유행을 하고 있구나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다니긴 하지만 다닐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AT&E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고 오늘 또 멤버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렇게 브이로그를 많이 찍어보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많이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잘 안돼가지고 대기실도 막 쫓고 이래가지고 아마 산이랑 윤호랑 다른 멤버들이 대기실에서 많이 찍었을 거예요 저희 브이로그는 이게 끝이 아니고 내일 한국으로 저희가 돌아가는데 한국 한국 에 가는 여정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매니저님이 K부시 치킨을 저녁으로 사다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사우디 시간으로 아마 1시 반 거의 2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치킨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뭐 먹고 저는 혹시 단배치 쉐이크? 와 요즘 단배치 쉐이크 사주셨습니다 와 프로틴 저 요즘 아마 체육관이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운동을 못하셨는가요?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여행을 먹고 자야겠다 저희는 항상 해외를 나가는 그 나라에 프로틴을 먹었습니다 프로틴이 저희 숙소들이 있는데 뭔가 갖고 오면서 되게 상할까봐 아 못 챙겨 이제 겨울이니까 투어를 갈 때는 좀 한국 걸 챙겨서 다닐라구요 왜냐면 매번 이렇게 또 부탁드리기가 또 너무 죄송해가지고 오늘 공연 너무너무 잘했고 일본 KCON도 남았는데 일본 KCON도 한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일본 KCON까지 나가면 아마 KCON 원출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티즈 오늘은 무대를 잘했고 씻고 먹고 자고 내일 한국 돌아가는 것도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시키지 시청자